이거냐? 아 이러면 이간질 생기잖아 아 왜 그래~! 욕망의 항아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아! 이 번지! 아 이거는 뭐 어떡해! 아니 오리야 이걸 왜 보고 있어. 장난으로 하는 거야 장난으로. 방송도 안 켜고 이걸 왜 보고 있어. 뭐라고 오리야? 알겠어. 최근에 진짜 내가 제일 의지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방송 조언 많이 듣는 꼰대형. 근데 이제 알고 지낸 지가 너무 오래된 팡이가? 아니 이 새끼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라가지고 15년 됐나? 아니 이걸 왜 봐. 아니 이 새끼들 또라이들인가 이걸 왜 보냐? 30대보다 더 떨립니다. 아 장난으로 하는 건데. 아 좀. 아무리 그래도 급이 있지. 병원이보다는. 아니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건데. 알지? 우리의 추억 때. 스파키즈 때. 근본이 우린 스타잖아. 옆에서 그 스포 하던 그 새끼랑 나랑 비교한다고? 이건 아니지. 근본이 달라 봉준아. 아 왜 그래 장난으로 하는 건데. 이러다 의상에 으으. 생각을 해봐. 누가 닮았는지. 생각을 해보라고. 누구나 거울. 그냥 거울 보듯이 보면 돼. 씨발.. 아 그냥 저 모르겠어요. 그냥 랜덤으로 손가하는 대로 할게요. 아 저 눈감 씁니다 진짜로. 아 씨발 몰라. 아 나 몰라 진짜 몰라. 어? 진짜 깨졌다. 야 진짜.. 아니 이 새끼.. 손가락 표시가.. 정말 나를 향하고 있는 거 같네. 아 이 새끼는 또 뭐야. 아.. 아 이 새끼는 또.. 이건 블라인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또 소개팅 봄이라 예.. 했기 때문에. 아 형 그냥 재미로 하는 거 알지. 아니.. 그냥.. 처음으로 너한테 욕 좀 하자. 씨발 넘아 살려내라 개개끼야. 마침으로 피진다니까는 말했잖아 사람색이 아니야 광어 근데 진짜 K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K에 대해서는 이거 모르는군요 저 CX너거 빨리 꺼가지고 저 쳐 놀러가는 겁니다 아 살아났다 이거 장난이 아니고 제가 웃길라고 방종했던 거고 시청자 여러분들 딱 봐도 느껴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나도 느끼고 내 팬들도 느끼는 건데 봉준이가 기운이를 좋아하는 게 훨씬 더 보여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방송 왼쪽으로도 그렇고 아 저 새끼 진짜 찐이네 영호한테는 다 갚았어요 하지만 얘한테 아직도 못 갚았습니다 아들이 좋아 딸이 좋아 하다가 김봉준 울겠네 이건 거의 진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다 진짜로 내 인생 때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어렵다 그냥 장난인 거 알죠? 근데 이제 얘랑 4개월을 같이 살았어 팡이도 윤종이보다 안지가 더 빨리 됐는데 근데 얘랑은 같이 살아서 팡아 미안하다 아 아 아 이건 아니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윤종이는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뭐 1도 신경 안 써서 아 야 이런 거 1도 신경 안 쓰지 안 통하지 왜지?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 아 applauding 블라인드 하겠습니다 igen pasa saf 돼요 흑 new 블라인 따겠습니다 아 아 근데 이런 거 신경 안 쓰잖아. 그치? 그냥 너네 무슨 화나 하지 마라. 전 진짜 화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. 아.. 이 ㅆ. 블라인드 하고 결승전 공개하고 오줌 싸고 와서 뽑을게. 와 난 무조건 병민이 우승일 줄 알았는데 유우 오랜 친구를. 다 장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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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. 야 이 개XXX야 올라프팬을 왜 때려. 또 종융종이야? 또 융종? 아 다음에 진짜 정글로 만나면 진짜 쭉 패버릴게요. 아 ㅈㄹ 실수했어. 오 오 오 오 오 오. 진짜 맥히면 할라 했는데. 아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다시 하면 또 그러니까 이제 그만할게요. 아니야. 아니야. 다시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. 야 나 그 뜨거운 거 왔어? 뜨거운거 왔어? 자냐? 개XX 사랑. 소 Foods infinites findings. 프로 준엶이 부족해 gold. 제완 triagedulillah choke Diamond 0 Martins 당 MUx3 바zczck이 싸ía 끝 experienced mineran- SNARK 뭔일입니까? 아 너가 피곤해서 아 깨워줬어 내가 사장으로서 아 잘 자더라고 어 아 일하는 중인데 어 잘 자더라고 해가지고 어 궁 썼어야지 어 그래 대본대로 했어요 어 그래 그래 어 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이 갱이 제일 좋더라고 아 오늘 탁구아예요 여러분들 오늘 순빵이였어요 순수한 빵기 예 근데 저 새끼 뭐라고 했냐 부르셔스 거라고 했냐 아 아 아 진짜 웃기네 아 시가 오랜만에 현서 터지네 아 야 너 뭐라 하는 거냐 아 뭐라고? 어 근데 부르셨어요 한다로게 어 방룡했어요 이런 거 아 모르겠어? 네 아 너 근데 어떻게 깼어? 아니 저 방룡인 줄 아 몰랐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